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 134탄인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134탄. 자, 동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이미 1000% 수익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40개 투자 수익률 공개라고 나오죠.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도 금융위기라는 이야기는 계속 유튜브에서 나왔어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아직은 금융위기가 올 때가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무조건 싹쓸이 해라.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수익률이 이 수익률이 지금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이미 1000% 대박이 터졌었던 종목입니다. 이 안에 1000% 대박이 터졌었던 종목이 이건데요. 자, 이 종목이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3000원까지 빠졌어요. 자, 3000원까지 빠지다가 이번에 얼마까지 올랐냐? 6800원까지 올랐습니다. 6800원. 110%가 올라간 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이런 종목에다가 올인을 하셨으면요. 1억 배팅했으면 1억 2천만 원을 벌써 이미 먹은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기술적으로 반등은 했지만 이 구간을 절대 못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지금 못 넘어갔죠? 못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금융위기가 터지면은요.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겁니다. 자, 대박주식 시리즈 시행일이 2016년도, 2018년도 정확히 730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추천을 해놓고 앞으로 2016년도 6월달에 제가 추천을 240개를 했는데 240개를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면 대공황이 오는 제2의 IMF 외환위기가 또 한 번 오게 될 것이고 전세계가 초박살이 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지 금융위기가 절대 지금은 안 터진다라고 제가 호언장담을 했었던 이 수익률입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이번에 벌써 120% 급등을 했잖아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동종목의 잠재자산은 8,000원입니다. 8,000원. 자, 8,000원인데 이번에 3,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거의 반토막이 넘게 났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락장일 때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를 사는 그런 미친 짓거리는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비닳도록 말씀드리죠. 동학개미운동, 여러분들은 언론에 속아가지고 기관에 속고 포스트에 속아서 이번에 돈을 못 번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이미 2016년도서부터 1000% 이상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이번에 전저점이 3,500원까지 빠졌으니까 3,500원에 6,800원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110% 가까이 올라간 거죠. 자, 3,500원까지 빠졌는데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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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못합니다. 자, 돌파를 못하면서 지금도 이 종목은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되는데 자, 충분하게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셨다가 이번에 대공황 이제 위기가 신호탄이 터졌잖아요. 자, 신호탄이 터졌는데 한 번 이제 터진 겁니다. 이제 그럼 대공황이 언제 올 것인가. 제가 다시 정확하게 대공황이 오는 시점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전저점 3,500원을 빼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무조건 얼마까지 빠지냐. 1000원 이하로 빠집니다. 1000원. 자, 그러면 1000원 이하의 이 종목의 잠재재산을 제가 아까 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내 잠재재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7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자, 따먹고 들어가는 건데 대공황이 오는데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도 3,500원 이하로 빠졌는데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맥시멈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1000원에서 반토막 더 나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2,000%가 터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추천금액은 제가 천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자, 1000원까지 예를 제가 그냥 맥시멈 작게 1000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뽕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믿고 대박을 치십시오. 자, 이 종목에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제가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15,000원을 잡을 겁니다. 1000원에 15,000원이면요. 1500%를 먹는 거죠. 자, 그런데 1500%에 의해서 1000원에서 800원을 빠지든가 500원까지 빠진다. 그렇게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그냥 쉽게 100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1000원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기극 이하로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조상이 돈 벌라고 쇠뽕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무조건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된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1000만원인데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인,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무료 추천주까지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동영상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는가, 그리고 저희 카페를 찾아오시는 길을 제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 바로 밑에 더북이라고 있죠. 자, 참고적으로 대박주시 시리즈를 추천받고 싶다 그러면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자, 저는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습니다. 상담전화. 자, 일단 문자로 의뢰를 주시고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카페가 나옵니다. 자, 유료 카페, 무료 카페, 유료 카페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은 어디서 나오는가? 지식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평생 전업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노후에 편안하게 돈을 벌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여기 교육 안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잠재자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과 잠재자산을 알면 고점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을 알 수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입니다.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금융이론입니다. 이걸 네이버에서 최초로 제가 세상에 출시하고 홍보를 하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2012년도 8월 8일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저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에 보셨죠? 지금 이 종목,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120%, 110%까지 올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의 동학개미운동에 동참한다? 그런 미련한 짓거리나 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래서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왼쪽의 포스트, 이 파워포인트 2016년도 6월달에 앞으로 4년, 5년이 지나가면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대공황이 왔다, 온다,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 이때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동영상 절대 그놈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사기꾼들이거나 아니면 전혀 지식이 없다. 자, 무조건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아직까지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제가 240단을 추천을 하면서 제가 실전 투자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실전 투자한 수익률이 이제 잠시 후면 다 공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면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그때 되면 내가 정확하게 대공황이 왔다라고 글을 쓰마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날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 말을 믿고 주식 투자를 해라. 자, 그때 가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240단 2년 동안의 수익률 그리고 이 뒤에까지 자료를 보시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고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최하 여러분들의 재산이 1000%에서 많게는 50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자그마치 4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 포스트 나오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제 대공황이 왔다.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요. 종합주가 초급락, 미국 다우주스가 이상하다. 오늘부터 코스피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에 추천주를 매수해놓고 홀딩을 했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 1600%, 240%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싹쓸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은 1000% 올르고 어떤 종목은 200% 올르고 어떤 종목은 20% 올르고 그러면 400%, 500%씩 먹은 종목들은 다 팔아먹고 아직 덜 오른 종목에다가 수익금으로 더 분할 매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평당가 낮추면서 물량도 막 늘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보통 4, 50개씩 다 싹쓸이를 했다. 자, 300% 오르는 종목이 있고 27% 오르는 종목이 있고 자, 그러면 300% 오르는 종목에서 먹은 거는 다 수익 실현하고 다시 밑에 있는 거에다가 분할 매수해서 물량 늘리고 그래서 이게 평균 단가가 지금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 종목을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34탄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134탄을 무조건 다 싹쓸이를 하시면 그냥 무더기로 다 당첨되는 겁니다. 상한가 상한가 계속 터지죠.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이런 거 보십시오. 무조건 다 그냥 4, 50개씩 많게는 100개씩 막 무조건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돈을 버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자, 복권을 당첨을 확률이 많으려고 그러면 많은 복권을 사면 되잖아요.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고 이렇게 돈 버는 지식을 배워서 매일 300만원, 100만원씩 50만원씩 이렇게 돈 버는 비결 이걸 배우시면 여러분들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산다. 자, 이제 제가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유료 카페입니다. 여기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은 제2IMF 경제대공항을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000%까지 올라가는 이 프로젝트를 이번에 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너세컬 회원 여기 저기 있고요. 종목 추천 무제한입니다. 자, 돈이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떡하냐. 자, 돈이 없는 분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국민기업 관상에 오시면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이 국민기업 관상에 오셔서 내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없어도 성공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국민기업 관상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카페 활동을 하시면 제가 그 정성이 제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포스트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제가 어느 날 무료 추천주를 드리는 기회를 잡게 될 것이고 이 포스트를 난 쓸 시간이 없다. 한계가 없다. 그러신 분은 그냥 돈 주고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조금이라도 할인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그래도 최소한 눈인사를 하십시오. 그러다가 보면 저랑 소통이 되면서 제가 사정을 들었다보고 때에 따라서는 아, 내가 저 사람은 내가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50% 할인을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무료 추천을 드릴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 돈을 버는 비결 무료 추천 받는 방법도 다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돈 버는 비결 중에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봤던 사람 벌어본 능력이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하고 인과관계를 맺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돈을 빨리 버는 비결이다. 자, 제가 추천주가 최하 500만원에서 천만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0% 할인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말씀드렸어요. 자,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 중에 제가 왜 이렇게 추천 금액을 싸게 드리고 싶어도 싸게 못 드리는가? 이 주식과 폐사기꾼이 지천이고요. 그리고 앵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재산을 그냥 거저 공짜로 주워먹으려고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제가 맡게 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맡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금액을 다소 높게 책정을 하고 절대 금액을 DC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랑 소통이 되고 저랑 인과관계가 맺어지고 제가 아,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50%도 할인해 드리고 무료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 제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나는 그냥 차라리 가장 빨리 현금으로 저를 사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를 판매를 제 능력을 판매하겠다고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에 이렇게 자료로 올리고 있잖아요. 자, 저랑 인과관계를 가장 빨리 맺고 저랑 인연이 돼서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을 선택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은 그냥 돈 주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빨리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 이제 저희 국민기억 관성에서요. 유튜브에서 활동할 포교사, 성교사, 목회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활동하면서 신학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불교대학을 나오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정신을 포기하고 활동을 하고 싶은데 취직할 자리가 없다. 그러신 분은 국민기억 관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요. 이 기회는요. 100년 만에 오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준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